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코엘 패션을 좀 준비를 하셨는데 이 코엘 패션이 삼양의 패션이 들어가지만 전자회사도 있네요? 네, 전자회사였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특이한 회사입니다. 옛날에 검색을 해보시면 필코전자라는 게 뜨고요. 뉴인텍이라는 게 뜹니다. 뉴인텍이요? 네, 뉴인텍 지금 아직 있습니다. 이게 왠지 그냥 느낌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네, 뉴인텍이 있습니다. 뉴인텍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 콘덴서라는 회사 있죠? 네. 이 뉴인텍 보면 지금 영업이익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냥 흑자 상태는 유지하고 있어요. 흑이 하고 있는데 아주 뜨지는 못했죠. 여기 보면 전자축전기를 한다. 콘덴서의 원재료인 증착 필름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요즘에 삼성전기가 좋아요. 삼성전기가 주가가 굉장히 좋죠. 지금 2021년도 내내 죽을 쓰다가 갑자기 12월 달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갭상승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전기도 LG 이노텍에 이어서 드디어 오른다. 이러고 있거든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LG 이노텍은 이미 치솟아서 과열권에 들어갔고요. 삼성전기가 가기 시작하는데 삼성전기의 대표적인 제품이 MLCC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기가 가면 사마 콘덴서가 보통 따라가게 됩니다. 후발주로. 그래서 사마 콘덴서는 지금 후발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삼성전기는 이미 봉이 장대양봉이 나서 16.82% 정도 올랐어요. 이번 달에. 사마 콘덴서는 느리죠. 10% 정도죠. 후발주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마 콘덴서는 왜 삼성전기의 후발주로 가냐. 사마 콘덴서도 보면 동산은 종합 콘덴서 축전기. 그리고 콘덴서. 단어들을 보세요. 지금 아까 뉴인텍이랑 단어들이 거의 겹칩니다. 뉴인텍이랑 거의 겹쳐요. 지금. 똑같죠? 축전기, 콘덴서. 이런 게 들어갑니다. 지금. 그리고 코일패션. 삼성전기랑 뉴인텍이라는 전자 IT 회사를 봤는데. 다시 볼까요? 여기 어디 들어있나? 뉴인텍이 어디로 분류되어 있어요? 코스닥 IT 하드웨어로 분류되어 있죠. 삼성전기는 보지도 않아도 이름의 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삼성전기는 코스피 전기전자예요. 코스피 전기전자, 코스닥 전자 IT 부품이죠. 근데 코엘패션은 어떻게 돼 있냐. 코엘패션. 코엘패션은 코스닥 유통이고 세부적으로는 섬유 및 유복이에요. 근데 왜 저걸 얘기했을까. 느닷없이 삼성전기랑 사모콘덴서를 왜 지금 섬유복에 연결되어 있는 걸 왜 했을까. 여기 보면 동사사업은 전자부품과 패션사업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영성필코 전자유환공사. 그게 판매업체고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판매업체가 영성필코 전자유환공사. 왜 두 개를 반복시켜놨죠. 이게 종속회사로 보유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전자사업부 10.34% 패션사업부 89.66%입니다. 89.66%를 패션사업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복 회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기 그 HLB가 아무리 바이오즈를 엮이고 리보세라닙이 맨날 임상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맨날 진양곤 회장님이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우리는 리보세라닙을 꼭 성공시키고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HLB가 어딘가요. HLB는 조선 기자재에 들어있습니다. HLB는. 자 보세요. HLB는 누구나 다 바이오즈로 알고 있는데 코스닥 제조업종의 조선입니다. 왜냐하면 구명정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매출 비중이 조선 부품이 많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가. 코일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왜 섬유의복으로 되어 있겠어요. 지금 매출 비중이 섬유의복 이쪽이 패션사업부가 90%에 육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원래는 필코전자였단 말이에요. 뉴인텍이랑 필코전자가 옛날에 2000년대 초반 뉴스부터 보시면 필코전자랑 뉴인텍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슨 하이브리드용 축전지를 개발한다. 혹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때부터 나왔어요. 2000년대부터 수소연료 전지용 축전지, 캐퍼시터, 콘덴서 이런 단어들이 다 나와요. 원래는 필코전자라는 회사였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필코전자라는 회사는 코스닥의 IT에 들어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코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상장을 시키면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버린 거죠. 섬유복으로 거래소, 왜 아까 HLB 얘기를 했냐면 이 증권을 관리하는 당국에서는 거래소나 코스닥에서는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매출 비중이 50%가 안 넘는데 만약에 HLB같이 바이오 업종으로 다들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바이오 우주로 분류를 해준다. 그러면 누구나 CEO 생각에 우리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회사라서 주목도 못 받고 이러는데 그럼 우리도 바이오 하나, 사업부 하나, 사무실에다가 조그맣게 파티션 쳐놓고 만들어놓고 그럼 우리도 바이오 업종으로 분류 바꿔가지고 급등하면 좋겠네? 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50%, 매출 비중이 50%가 넘지 않으면 업종을 변경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HLB도 조선 업종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코엘 패션은 어떻게 됐냐면 필코전자는 IT 회사였는데 그러면 필코전자가 패션을 50% 이상 매출을 올리지 않는 이상 필코전자는 계속 IT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코전자가 하는 사업이 이것도 사람일이랑 기업일을 한치 앞도 모른다는 건데 2000년대부터 수소연료 축전지를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소차라는 게 너무나 먼 미래였던 것이에요. 이제 2020년도 와가지고 갑자기 수소차 테마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빠르면 풍국주정이 갔었던 한 2년 전, 2018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2000년대에 이걸 만들었지만 주가에 반영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필코전자라는 회사로 하이브리드용 축전지를 만드니 수소차용 축전지를 만드니 이걸 만들더라도 그 시기가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코엘 패션을 상장시켰는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그게 터진 거예요. 그 2000년대에 개발했던 그게 이 시대가 지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잘 됐다고 해야 되나요? 잘 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필코전자가 원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필코전자가 이 모든 걸 알고 이 20년 뒤에 미래를 내다보고 패션업종의 캐시카우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 수소연료전지종을 축전지를 계속 개발하면 언젠가 이 미래가 오겠지. 근데 그 미래가 2020년쯤일 거야. 해가지고 2000년대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코엘 패션을 들여가지고 캐시카우로 그거 버티고 연구를 포기를 안 했던 것이 지금에 터져버리니까 오히려 더 좋아져버린 게 약간 동화기업 같은 개념이 된 거예요. 지금 동화기업. 동화기업이 자연마루를 해서 건자재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자외서를 통해가지고 2차전지로 엮여 있거든요. 지금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코엘 패션이라고 누구나 이 패션 매출 비전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패션주로 알고 투자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필코전자라는 회사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수소연료전지용 축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더 좋아진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필코전자로 계속 있었다면 뉴인텍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재무제표가. 근데 지금 코엘 패션은 이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코엘 패션이 파는 것들이 라이센스를 따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팔아요. 뭐 자체 제품은 아닌데 FNF도 결국 마찬가지잖아요. MLB랑 디스커버리를 따와서 파는 것이고 얘네는 지금 퓨마, 아디다스 이런 스포츠웨어를 주로 하거든요. 스포츠웨어랑 속옷, 속옷, 이너웨어 이쪽을 주력으로 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게 2015년 4월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필코전자가 코엘 패션을 흡수합병했는데 이 필코전자의 사업에다가 의류 양말 이쪽을 추가로 해가지고 사명을 알까 코엘 패션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코엘 패션을 흡수합병했는데 필코전자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부터 재빠르게 했지만 그 시대가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매출이 크지가 않았어요. 코엘 패션을 흡수합병했는데 이게 사실은 흡수합병한 게 필코전자가 하마고 아고새를 먹었는데 아고새가 하마 몸을 뚫고 나온 격이죠, 이거는. 아고새를 먹었는데 아고새가 등치가 더 큰 거예요. 지금 코엘 패션으로 아예 사명도 변경해버렸고 매출 비중도 커요. 근데 지금 와서 그 하마가 먹혔던 하마가 필코전자가 여기가 지금 또 터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코엘 패션 쪽을 일단 보자면 일단 어쨌든 사명이 코엘 패션이고 지금 여기서 매출이 90%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여전히 중요하겠죠. 물론 필코전자가 하던 사업이 지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와서 그게 더 돋보이는 건 사실이고 지금 워낙에 수소, 2차전지, 배터리가 워낙에 핫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주목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패션 의류, 섬유 의복이 지금 뭐 그 위드 코로나로 살짝 초반에 떴잖아요. 백화점주, 유통주, 그리고 뭐 외식주, 패션주 잠깐 반짝하다가 지금 다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왔거든요. 오미크론 변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졌었고 현대백화점 신세계 보시면은 막 실적이 무슨 최고치를 찍었네. 이게 그때 한 번 딱 폭발했을 때 그게 정점이었던 거예요. 딱. 더 현대 여의도가 나왔을 때가 정점이었던 거예요. 그 뒤로 다 쳐져버렸거든요.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패션주 중에 조금 살아나는 게 유일하다면 한 U3 정도예요. 지금 FNF랑 골프복의 크리스 FNC랑 그다음에 이 스포츠웨어랑 이너웨어를 떼아서 라이센스료를 받고 주고 파는 코엘 패션. 이 정도만 지금 시세가 살아있거든요. 이 정도만. 지금 나머지는 패션주도 지금 시세가 다 꺾였어요. 더 네이처홀딩스도 그렇고 LF도 그렇고 다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살아있는 것은 분명히 필코전자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너무 지금 뭔가 핫하기 때문에 살아있다. 근데 그렇다고 본업이 해치진 않았다. 지금 가장 최근에 FIFA 브랜드랑 지금 이 임시계약은 체결이 됐고요. 본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FIFA. 이 FIFA가 또 센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게임방 매출 순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서든어택이에요. 넥슨의 서든어택. 10년 넘은 총싸움 게임 FPS. 퍼스트 퍼슨 슈터예요. 근데 3위가 FIFA 4예요. FIFA 4. 아직도 FIFA 시리즈를 계속 즐기는 그 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계속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IFA를 즐기는 그 고정 팬이 그렇게 많고 지금 예를 들어 이 2002년에 활약했던 그 선수분들 있잖아요. 이천수 선수도 그렇고 지금 안정환 선수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팔로우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 영상 한 번 올리면 조회수 몇 십만씩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 FIFA 그리고 이 축구에 대한 2002년에 대한 그 기억들이 지금 다시 유튜브로 살아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강한 브랜드예요. 근데 FIFA를 지금 들여온 게 코엘 패션이 굉장히 어떤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FNF도 보시면 MLB를 하나 크게 갖고 있죠. 더 네이처홀딩스는 NFL을 갖고 있어요. 이게 미국 메이저 리그랑 미국 축구리그잖아요. 미식 축구리그. 근데 FIF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는 더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 리그랑 미국 NFL이 미국 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4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인데 국제적으로 나가면 미식 축구리그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람 많은 팀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지 않아서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6인제나 9인제 럭빈이 있지만 미식 축구리그가 종목이 없다고요. 그리고 메이저 리그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저 리그도 월드 시리즈로 해서 세계 1등을 뽑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 밖으로 나오면 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폐지됐다가 다시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말이 많잖아요. 3등만 해도 군대 면제인데 안 되잖아요. 3등을 못했어요. 4등을. 근데 FIFA는 달라요. FIFA는 미국에서는 축구가 인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MSL은 인기가 별로잖아요. 근데 세계로 나가면 이거는 국제 대회가 열리는 게임이거든요. 바로 내년이 카타르 국제 월드컵이 있는 해예요. 근데 그때 마침 맞춰가지고 FIFA 브랜드를 라이센스를 사왔다는 거. 이거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말한 FIFA 4를 즐기는 고정 팬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지금 2002년에 활약했던 그 선수들이 다 유튜브 플랫폼으로 굉장히 뜨겁게 다시 2002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조회수를 올리고 있고 거기다가 내년도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FIFA 브랜드를 들여왔다는 거는 지금 이너웨어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퓨마를 갖고 있지만 아디다스 퓨마보다는 FIFA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약간 그 MLB랑 디스커버리를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FIFA는 무슨 어떤 민간 그런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이 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제축구협회인데 거기에서 스포츠웨어가 나온다. 이건 약간 디스커버링한 MLB의 그런 성격이 합쳐져 있는 혼합된 성격이에요. 국제기구인데 스포츠웨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다. 그리고 지금 홈쇼핑 중심으로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때운 것들을 대부분 코일패션은 다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이 거의 80%예요. 그리고 온라인이 20%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홈쇼핑은 거기 수수료를 많이 내야 돼요. 홈쇼핑에다가. 홈쇼핑이 중소기업에서 엄청난 수수료를 이른바 착취한다는 뉴스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온라인으로 판다. 근데 그걸 또 자사몰로 팔면 엄청나죠. 11번가에 내놓는 것보다 자사몰로 파는 게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한섬닷컴이 계속 자기네 걸 고집하는 이유가 마진이 크기 때문이에요. 한섬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코일패션닷컴이라고 자체몰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를 키우려고 하는데 왜 키우려고 하냐. 당연히 홈쇼핑 매출 비중이 높으면 마진이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렇게 어떻게 탁탁 잘 맞아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이 CEO분이 대기업도 아닌데 코일패션닷컴 온라인 판매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 뭔가요. 바로 택배예요. 택배. 온라인 쇼핑은 택배가 무조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로켓 배송을 여러분들 쓰시는 이유는 지금 시키면 오늘 저녁에 와요. 그래서 로켓 배송을 쓰시는 거거든요. 쿠팡을.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물류에서 차지하는 게 커요. 배송 때문에 쿠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쿠팡의 물건이 조금 더 안 좋아도 예를 들어 나는 롯데닷컴의 물건이 더 좋아 보이는데 오늘 밤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쿠팡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물류가 땡겨주는 거죠. 물류가. 그래서 이 지금 코일패션이 어떻게 했냐면 로젠 택배를 인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CJ 파워브뉴스가 또 떴더라고요. 지금 CJ 대한통운이. CJ 대한통운이 공룡인 건 맞는데 그리고 만족도 1위는 우체국 택배예요. 만족도 1위는 우체국 택배고 규모 매출상으로는 CJ 대한통운이 1위예요. 로젠 택배는 한 4위권에 있거든요. 로젠 택배는 한 4위권 정도에 있어요. 지금 CJ 대한통운, 롯데글로벌지스, 한진, 우체국 택배, 로젠 택배. 로젠 택배가 한 7% 정도고 CJ 대한통운은 거의 50% 가까운 점유율이에요. 로젠 택배가 작지만 로젠 택배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 중소형에 특화되어 있고 온라인에 특화되어 있어요. CJ 대한통운, 롯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화물도 하고 소비자 것도 하고 다 하고 이런 공룡이고 로젠은 개별 중소형이라든가 온라인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엘 패션은 너무 뭔가 요소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죠.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피파랑 봉계약이 캐주해서 피파의 브랜드로 에슬레저룩, 캐주얼웨어, 키즈라인, 신발, 액세서리 이걸 다 내놓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코엘 패션에서 떼왔던 거는 대부분 홈쇼핑에서 팔아서 마진을 많이 홈쇼핑에 줘야 되는데 이거를 코엘패션닷컴을 키우는데 코엘패션닷컴에서 시키면 아주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자기가 로젠 택배를 사버렸기 때문에 물류도 굉장히 완벽하다. 그럼 피파 거를 코엘패션닷컴에 올려놓고 코엘패션닷컴에서 소비자가 사면 자기네 로젠 택배로 배송을 해준다. 이건 거의 수직계열화 수준이거든요. 지금 수직계열화 수준. 코엘패션이 이쪽에서도 패션 부문 90%를 차지하고 있는 패션 부문에서도 이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더 이상 성장을 안 한다고 무시하지 않고 계속 그 페달을 밟고 있다.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10% 예전에 2000년대에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세방전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방전지. 세방전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2차전지 때문에 주목을 안 받아요. 세방전지라던가 비츠로셀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하는 회사냐. 1차전지. 우리 세방전지 하면 모르죠. 근데 로켓전지 하면 아실 거예요. 로켓전지. 근데 1차전지인데 어디 걸 하냐. 세방전지는. 우리 자동차 요즘에 저기 한번 가신 분 계신가요? 배터리. 겨울철이어서 배터리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보험사 불러가지고 충전하잖아요. 근데 1차전지는 어쨌든 갈아야 돼요. 요즘에 2차전지 배터리가 하도 그래서 충전을 하고 방전을 하고 그러는데 1차전지는 그냥 끝이죠.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한 3년 되면 가셔야 되잖아요. 엔진오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세방전지는 1차전지를 했었는데 자회사에 세방리튬 배터리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2차전지로 엮이는 거예요. 근데 이 코엘패션은 그럼 뭐냐. 코엘패션은 아까 필코전자라는 그 회사로 수소에 엮여 있어요. 근데 이 축전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축전지가 바로 그 1차전지 축전지 우리가 그 배터리를 그 자동차용 배터리를 따로 말해서 자동차용 축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방전지는 축전지를 하는데 세방리튬 배터리 2차전지로 엮였고 그리고 이 코엘패션은 똑같이 축전지를 하는데 수소에 엮인 거죠. 하나는 전기차에 엮였고 하나는 수소차에 엮인 거예요. 지금 수소연료전지용 혹은 하이브리드용 도요타가 주로 만들죠. 하이브리드용은 수소나 전기로 가기 전에 내연기관하고 같이 디젤하고 휘발유랑 같이 반발시 쓰는 하이브리드 개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필름 캐퍼시트를 개발했다. 그리고 방산전술차에 들어가는 필름 캐퍼시트도 개발했어요. 이거를 수소전기차형 필름 캐퍼시터를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코엘패션이 예전에 원래 필코전자였는데 이게 매출이 너무 적어서 더 그냥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해서 코엘패션을 인수합병을 해서 코엘패션이 더 커져버려서 잠깐 필코전자는 뒤에 조금 꽁무니에 숨어있었지만 이 존재감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와서 2000년대부터 개발했던 그 기술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터질 수 있는 그 어떤 시가 온 거예요. 준비를 그동안 했던 것이 터질 수 있는 드디어 온 거예요. 대기 만성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코엘패션 같은 경우는 90%를 차지하고 있는 패션 부분에서도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드라이브로 걸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리고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용 쪽으로도 지금 캐퍼시터 캐퍼시터는 전기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축전지, 콘덴서, 캐퍼시터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삼성전기, 사막콘덴서, 세방전지, 비츠로셀, 코엘패션의 필코전자 이런 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영역이다. 2차전지용 배터리, 충전용 배터리에 그쪽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서 1차전지 쪽은 굉장히 조금 무시되거나 소외되어 있었는데 1차전지를 하던 업체들이 2차전지도 계열사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손대면서 지금 그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폭발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코엘패션 같은 경우도 필코전자가 뒤에 숨어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다고 본업이 나쁘지도 않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패션분과 전자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실제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최대주가 대명화학이 있는데요. 네, 대명화학이 지금 모회사의 개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대명화학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대명화학은 로젠택배를 인수를 한 대명화학 그룹이죠. 그래서 지금 모회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 거죠. 로젠택배를 인수를 하고 코엘패션과 필코전자를 관리하고 그래서 이 전자사업부랑 패션사업부, 그 다음에 택배 이런 것들을 모회사이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을 거느리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적과 주가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뭔가 불길이 막 일으키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매출액이 거의 뭐 이거는 엄청난 성장입니다. 지금 이게 2018년에 매출액이 3,3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던 회사였는데 지금 4년 만에 2배가 됐어요,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710억짜리가 1,000억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다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주가가, 이게 연봉인데요. 연봉이 왜 코엘 패션을 인수합병했는지 알겠어요. 아까 뉴인텍이랑 검색되는 시기가 2000년대 뉴스예요. 검색해보시면 보통 기사가 아주 오래 남아있다가 서버에서 지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사의 기사가 2000년대, 2002년도 그때 월드컵, 그 시기 것까지는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으면 98년 거 남아있고.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뉴인텍이랑 필코전자가 무슨 하이브리드용 축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 시대가 오지가 않았죠. 수소차 시대가 이제서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게 바닥에서 무려 20년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20년을. 거의 봉인된 상태인 거겠죠. 미라가 봉인되듯이. 그런데 그 미라가 깨어나기 시작한 게 2017년이에요. 이게 그때 바로 2015년 4월에 코일패션을 흡수합병하고 코일패션의 성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2017년에 20년에 봉인됐던 박스권이 뚫린 거예요. 그게 뚫리고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이 그림이 밑에서 불길이 바람에 잃고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월봉으로 봐도 똑같거든요. 월봉으로 봐도 지금 6,000원에서 7,000원의 박스권 이 부분이 뚫렸어요. 지금 위가 뚫려가지고 8,000, 9,000원대 있거든요. 지금 1만원대인 마디슈스 대 바로 밑에 9,840원을 딱 찍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한 재무제표도 실적이 폭증했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스토리들 내년도에 지금 굉장히 터질 확률이 높죠. 수소연료전지차. 계속 이게 이거는 계속 화두가 될 거고 카타르 월드컵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이 월드컵 붐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드 코로나랑 같이 엮여가지고 월드컵 수혜주가 돼버릴 거예요. 오미크론 변이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코엘패션은 지금 굉장히 그 흐름이 상황이 굉장히 스토리가 좋아요. 일단 스토리가 좋은데 기술적인 흐름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재무제표도 좋고.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에도 지금 7,000억 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규모가 갖춰졌어요. 5,000억 원 이상 되고 1조 사이. 그 정도면 예전에 JYP나 SM 그리고 YG가 1조 경쟁을 할 때 7, 8,000억 원일 때 1조까지 갈 때 굉장히 가장 뜨거웠었던 때가 그 정도 캐파예요. 7,000억, 8,000억 이 사이가. 가장 개인 투자들이 하기 쉽고 시장 지수에 흔들리지 않고 알아서 그냥 갈 수 있는. 이 딱 규모가 하기 좋은 규모가 지금 딱 이 규모예요. 여러 가지 상황상 상승하기 아주 좋은 재반 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